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련인 만톤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 위해 현악기 가죽을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좋아하는 노래, 상어가죽을 여러가지 현악기로 연주할 거에요. 자 그러면 악기 소개해볼까요? 귀여운 아기 상어는 귀여운 아기 바이올린으로 해요. 어이없은 어마 상어는 일반 바이올린으로 할 거고요. 힘이 쓴 아빠 상어는 더블 베스로. 자상한 할머니는 비올라로 할게요. 비올라나? 비올라? 멋있는 할아버지 상어는 첼로로 연주할게. 가장 좋아하는 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